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본다의 높은 편지 без 소금을 닦아줍니다. 가늘을 넣어줍니다. 계란을 볶아줍니다. 다진마늘을 잘 배우고, 소금 계란 양파 양파리 양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고기부터 애써쓰고 말해도 좋겠지만 애써쓰고 말해도 좋겠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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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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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!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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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아이스크림 진지 비가 에이리 pl 왜? 빨리 밥 먹고 싶어 어떡해 왜? 나 오늘 괜히 빵 만들었나봐. 이거 살짝 뿌리면 맛있던데. 어떻게든 되겠지. 안녕. 안 돼. 계란지다. 예쁘게 넣고 싶었는데. 예쁘게 놓을 정신이 없어 지금. 이거 맛있던데.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럼 국물 한번 먹어볼게.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11시가 돼서 밥을 먹네. 아주 잘 익었어.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아 뜨거워. 오 근데 장난 아니다. 뭔지 알지 이거. 고마워요 틈니니라. 엌. 고마워. 그렇지만 막 했던 물이 잘 됐다. 그렇지. 정말 맛있겠다. 좋았어요. 맛있겠다 와 묵직해 이건 뭐야? 이거는 맘모스 빵 제일 기본 그리고 얘는 대파빵 대파들이 송송송송 들어가 있어 당장 먹어보자 딱 반대만 먹는 거야 응? 으흐흑 으흑 으흑 흐흐흐 누나서 한번 봐달라고 해 나도 밴드를 안 썼어 진짜 맛있어 폭풍의 점部 계란 닭다리 떡 히스 딸기 그난번에 칼에 염껄테스를 잃어버려서 ológ Например, 칼국수 안에서 üd고 시원하고 aty 앞에 구경 칼국수 와서 저는 구경 모두를 모두 시원하게 아, 조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 먼저 먹어야 되나? 나는 대파 얼마나 맛있을까? 피저빵 같아 그 다음 탄수 한 번 본다 이게 진짜 대박이군 그 다음에 나는 얘에다가 이렇게 약간 피자먹는 느낌인데? 그치? 피자빵 느낌이지 안아줘 터짐 저녁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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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 고구마야 작게 더 맛있을걸? 이거 먹어봐 거론 시키기 전에 살 빼야 될 때 약간 이런 식단 하면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